연정원 대한민국 3대 도둑으로 김태희와 결혼한 비, 한가인과 결혼한 연정원, 간장게장을 꼽는 유모도 있죠. 2005년 11월 1일 지금은 해체된 제306 보충대도로 입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입대한 장정들은 한가인을 보지 못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원의 아내를 혼자 놔두고 군 입대를 하느냐라면서 볼멘소리도 듣고 억울하게 욕도 먹었지만 연정원이 군대를 안 간다면 안 간 이유로 인해서 스티브 유만큼 국민들에게 욕을 모아야 되고 애꿎은 한가인마저도 연예계 커리어에 발목을 잡힐지도 모르는 진퇴양랑랑 같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연정원은 신체검사에서 이상없이 건강하여 견역 판정을 받았으며 나이도 찼으니 군 입대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가인의 본명은 김현주입니다. 1982년 2월 25일생으로 40세이며 종교는 크리찬 또는 무전교 또는 자료가 없습니다. 2000년대 김태희와 함께 미녀 배우의 대명사로 알려졌죠. 그는 배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KBS 뉴스9의 고교 평준화 이슈와 관련하여 학생 신분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0년 도전 골든벨 65에서 전체 100명 도전자 중 1명인데 이때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당시 원업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었던 이상우와 눈독을 들이던 중 같은 해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렸던 도전 골든벨에서 후반 라운드까지 살아남으면서 예쁜데 공부도 잘한다고 이슈가 되어 많은 기획사에서 문의가 왔지만 결국 이상우를 통해 연예인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드라마와 CF 등으로 조금씩 주가를 올리며 큰 기대를 받는 대형 신인이었으나 2005년 당시 겨우 만 23세의 배우 연종원과 갑자기 결혼을 발표합니다. 결혼식이 열리던 당일 전국의 남성들이 소주를 까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다네요. 대표적인 예로 최강창민이 굉장히 팬이라 컴퓨터 바탕화면까지 한가인의 사진으로 설정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하여 바탕화면을 붙잡고 울었으며 이후 다른 연예인 사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가인의 결혼 당시 파장은 비슷한 나이대 전지연 등 다른 미녀 여배우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한가인이라는 절세의 미녀가 어린 나이에 막뜨기 시작할 때 결혼해버려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꽤 많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연종원은 4살 나이에 젊은 나이였음에도 억울하게 나이가 든 도둑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결혼으로 채식주의자인 한가인이 고기 반찬이 많던 시댁밥상을 죄다 풀밭으로 변하게 하면서 시아버지 연규진이 상당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한가인 불행했던 유인원 시절 고백 남편 연종원에게 치유받아 애와 한가인이 남편 연종원을 만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가인은 지난 24일 방송된 SBS 서클하우스에서 비연애주의자로 출연한 철벽이의 사연에 공감했죠. 일반인 출연자 철벽이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에 부모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많이 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벽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아버지란 제게 DNA를 물려주신 분 정도의 의미라고 밝혔죠. 사연을 경청하던 한가인은 사실 너무 공감한다고 입을 열었는데요. 한가인은 저도 사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다면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감정은 무감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 집에 갔을 때 너무 좋아 보였다며 나는 평생 갖지 못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 기계가 끓고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마치 텔레비전에 나올 것 같은 너무 따뜻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가인은 제가 일찍 결혼하게 된 동기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다며 누군가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죠. 한가인은 남편이 아기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치유를 받는다. 내가 꿈꾸고 바랐던 아빠의 모습을 제 신랑이 보여주고 있어서라면서 남편과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죠. 끝으로 한가인은 철베기님도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위로했습니다. 한편 한가인은 2005년 연정훈과 결혼해 11년 만인 2016년 첫째 딸을 2019년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가인 11년간 아이 안 낳았더니 불임이라고 배우 한가인이 가정사부터 연정훈과 결혼 후 자신을 둘러싼 불임 루머까지 솔직고백했습니다. 한가인은 24일 방송한 SBS TV 토크쇼 써클 하우스에서 결혼 안 하고 11년 동안 아이를 안 낳았다. 남편을 22살에 만나 24살에 결혼했다. 남편과 합의하고 안 낳았는데 밖에 나가면 맨날 애를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더라.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도 따라 다녔다고 털어놨죠. 내 이름의 연관검색어로 불임이 따라다녔다며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도 한가인을 치면 불임이 쫓아다녔다. 결혼하고 다음 과정에 임신하고 아기 낳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가 심했다. 내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행복했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기는 싫었다고 했습니다. 첫 고정예능 한가인 연정훈 1박 2일보다 덜 힘들 거다 응원 SBS 서클하우스 한가인이 대휘일에 첫 고정예능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직접 전했습니다. 24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된 서클하우스는 대한민국 MG세대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직접 듣고 함께 이해와 공감을 나눈 힐링 토크쇼로 오은영, 이승기, 한가인, 노웅철, 리정의 색다른 조합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연예계 비공식 상담가로 불린다는 한가인은 서클하우스로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에 설렘과 솔직한 소감을 밝혀 기대를 모은다. 첫 고정예능 도전에는 소통에 대한 열정과 가족의 응원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합니다. 다음은 배우 한가인의 일문일답입니다. 1. 함께 녹화해보니 출연진 호흡이 어떤지 녹화하기 전에 오은영 선생님 없이 4명이서 식사짜리를 한 적이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잘 맞았다. 리정씨는 나이 2차가 있음에도 자기 의사가 분명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 승기씨는 사람을 엄청 편하게 대해주었고 연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력이 좋아 전문 MC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철씨는 워낙 리액션이 좋고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텐션이 좋은 분이라 함께 얘기하면 흥이 나서 더 재밌게 얘기하게 되고 더 좋은 이야기까지 끌어내게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만큼 좋아해서 더욱 기대가 된다. 4명 모두 함께 있으니 수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2. 고민을 상담해주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개인적인 고민이라면 만위로 3세, 6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일상의 관심사가 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대부분이다. 주로 모든 관심사가 그쪽에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3. 데뷔 후 첫 고정 예능에 참여하는데 예능 MC에 도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왜 서클하우스를 선택하셨는지 처음에 서클하우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주로 작품이나 CF로 활동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들으며 소통하는 걸 평소에도 즐기는 편이라 MC나 라디오 등 나 자신을 내보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토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본 적이 있다. 마침 무언가 불이 켜진 것처럼 좋은 시기에 서클하우스의 멤버로 들어오게 되어 도전하게 됐고 엄마로서 개인의 일을 가지고 제가 행복할 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역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클하우스를 선택했다. 4. 오은영 박사의 팬이라고 하던데 직접 만나보니 어떤지 오은영 선생님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신다. 실제로 녹화를 길게 해도 지치는 기색이 없으시고 서클러들의 고민 해결이 안 됐다고 느꼈을 때는 따로 솔루션을 줄 만큼 매사에 열정적이시다. 개인적으로도 감동을 많이 받았고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어릴 때부터 오은영 선생님의 팬이었고 평소에 육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도 사읽고 강의도 종종 들었는데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니 팬심이 더 깊어졌고 너무 존경할 만한 분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 5. 남편 연정훈씨가 타인기 예능에서 활력하고 있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남편이 예능을 2년 정도 해서 예능 쪽에서는 선배다. 서클하우스를 처음 제안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너무 좋아했고 나의 관심 분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응원해 주었다. 힘들겠지만 아마 1박 2일보다는 덜 힘들 거다라고 했지만 서클하우스도 사람들과의 깊은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다. 6. 서클하우스의 서클러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이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김연아 선수다. 김연아 선수의 경기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요즘에도 가끔 연아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면 벅차오르게 감동적이다.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피규어 스케이팅 선수로 진로를 정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지금의 김연아 선수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요즘에 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서클러로 초대할 수 있다면 초대하고 싶다. 한가인 연정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